방금 전 제69회 광복절 기념식이 시카고 근교 글램뷰에서 열렸습니다.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한민족의 긍지와 평화를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렸던 행사 영상 스케치로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노포와 국가유공자 여러분 오늘 제69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경축합니다. 저희 꿈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서 생생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시카고 20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네 기민 여러분 오늘로 8.15 광복절이 제69주전을 맞았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모든 갈등과 경제적인 대립을 넘어서 서로를 포용하며 화합하고 결속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2세 3세들이 안정된 도전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거침없이 미주류 사회 속에서 세계의 절벽을 넘어 정상에 도전하고 뻗어나가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신뢰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안아가며 우리 민족의 영원인 평화 독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류 사장 Majul 26 기원의 현프를 han 8장 남녀노소 bod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69회 광복절의 의미는 우리 민족이 해방된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하기에는 어쩌면 해방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그 해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경을 극복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시카고 동포사회가 이 광복절 행사에 바쁜 중에도 다 모여서 함께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데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많은 아픔과 그러한 선조들의 순교로 통해서 얻어진 우리 국가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뜻깊은 이러한 광복절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들 세대에서 더더욱이 대한민국의 사랑을 높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또 세계화에서 우리가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코리아의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